미사일 미사일 하지만 천사 남아있는 상황 사실 평소에 팀장전은 약간 쉬어가는 타입 같은 느낌으로 하기도 했었는데 이래서 안돼요 유지혜는 사폭준비 이렇게 이렇게 김종겸 팀장은 멀리 보내주잖아요 그리고 유지혜 매니저의 저 자석과 김종겸 팀장의 자석 역전을 당하더라도 언제든지 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이템도 못 먹게 야 유지혜 이거 옆에서 장수현 선수가 대신 해주는거 아닌가요? 야 자석에 밀어버려 야 이거는 네 물에 맞긴 맞은거 같아요 지금 타이밍이 2대1인데 거리가 좀 먼데 자 호랑이 민사일 대기중 자 한번 꺾고 나서 자석이 있으면 우선은 당길 수 있을만한 거리인데 이거 또 못가게 시야에 보이니까 천사 야 유지혜 유지혜 이거 선수들 뒤에서 애타요 룩타이트 선수들 애타요 이거는 이미 거리가 벌어졌기 때문에 아니 이건 물을 맞춰주면 고마워요 계속 공격할 수 있거든요 옆에서 지금 혼자서 두명 다 케어하고 있잖아요 김종겸 팀장 아예 지금 코너 2개를 앞서고 있습니다 아니 잡을 수가 없어요 아니 물론 항상 이 팀장전에서 김종겸 팀장이 1위로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땐 류지혜 매니저가 다 떠놓게 줄거에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이렇게 OK 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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